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내가 무슨 뜻인지 알지? 태영,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? 걱정 마. 다 잘 될 거야. 다 잘 된다니? 그게 무슨 말인데? 그 사장님이 합의 안 해주면 소녀 나오면 갈 것 같아. 야, 소녀가?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? 그런데 가지 마. 다 잘 될 거라니까요. 야, 괜찮아? 왜 이래, 인마? 아니야. 야, 지연아. 너 어디 안 통과? 아무것도 아니야. 야, 지연아. 괜찮아? 응. 원래 가끔인데. 원래 가끔 그렇다니?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원래 좀 스트레스 받으면... 스트레스? 무슨 일인데? 아무것도 아니야. 지연아, 얘기해봐. 강민이가... 아무것도 아니야. 하여튼,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? 야, 어디 가? 야, 어디 가? 자기야!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.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. 이해해 보고 싶어요.